이번 주 첫 번째 1위 후보입니다. 오늘 처음으로 1위 후에 오는 전통 있는 얼음 그룹 부활이 노래합니다. 사람 할수록 저 거리에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난 서 있을 것 같아 내 기억보다 노래 되버린 얘기지 널 보던 나의 그 모습 이제는 내가 널 피하려고 하나 언젠가의 너처럼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걸 너를 사랑하면 알수록 너를 떠나가도 스치듯 시간의 눈 속에 난 아픔이란 걸 내 기억보단 노래 돼버린 얘기지 널 보던 나의 그 모습 이제는 내가 널 피하려고 하나 언젠가의 너처럼 이제 너에게 난 아픔이란 건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 너를 사랑하면 할수록